여러분, 혹시 아시나요? 노래하는 소녀를 모르나요 가슴을 음리는 그 목소리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이런 제가 예쁜가요 말해 다 예뻐요 참여 부르는 소녀들아 오늘 떡밥이 이제 났어 슬픈 눈이 들려줄까요 옛날 엄마의 눈에 뜯을까요 마음이라 두고 기쁜 때 너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모두 행복해 노래 잠뜩 불러보아요 랄랄랄라 높대하는 유식이에요 우리 모두 행복해 자, 23년도 너무 후보도를 했었어요 28년도 우리 동료님의 편악과 우승을 기원하며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준비하실까요 그 옛날 엄마의 눈에 뜯을까요 마음이야 두고 힘들 때 너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모두 행복해 노래 잠뜩 불러보아요 잠뜩 불러보아요 잠뜩 불러보아요 неп OAX Black Man проект array 아이들 몇 가지 헷갈리 아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